아이스커피나 머호하게 얼음은 아직 안 얼음이다. 굿모닝 여러분 오늘은 학교에 왔어요. 여기는 할래구요. 이제 아틀리에가 예약을 하고 거기서 작업을 할 수 있다고 해가지고 오늘은 여기서 작업을 하는데 자유롭게 들어가지 못하고 저희 조교님을 기다려야 돼요. 10시에 만나기로 해가지고 때리고 있습니다. 이제 10시인데 저는 5분이 일찍 도착했어요. 이번 주부터는 학교에서 인터넷도 있으니까 좀 편하게 인터넷도 쓰면서 작업을 하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고 여기가 지금 학교에요. 여기가 저의 작업실입니다. 조금 기저분해요. 아직 정리를 다 못해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있고. 이렇게 제 그림. 하전 작업도 있고 여기는 각종 것들. Let's go! 여기는 내 아티스트 하나입니다. 이게juna, 이게 미니 크기 Adult. 이거, 이리 와. 나예요. 아침을 몇가지 여름에 지켜볼 때가 좀 더 잘하는 것 같아요. 우리에서 이 자들이国에 대해 아주 좋은 학생들을 dzisiaj 가네요. 어머니는? 엄마가 아니고? 엄마가 ㅋㅋㅋㅋ 나는 내 거니까? 맘에 까érie. 우리에서 이人에 지켜네. 이렇게? 이거? 아! 아! 유명해요 Citichampinong 진짜 진짜 도대전 그리고usstatt hein 제가 다음은 남은 거예요 시각한 사랑스러워 digits 네, 제가 어제 예! 예! 시원하게 보여드렸어요 이거의 테스트 스튜렛 테스트 스튜렛 이 동작은 여기 이 동작은 지금 이 동작은 제가 만든 면이 전통받는 이제 옥수있을때 아 예! 임평렛! 그리고 이 동작은 이 동작은? 네! 그냥 말도 좋아요! 아! 그리고 저는 이렇게 이 가미 아라비아 그리고 이 가미 아라비아 그리고 이 가미 아라비아 이 가미 아라비아 이 가미 아라비아 서 꽃이 아마도 구멍'd이라고 말하지 않나? 아니면 이렇게 별덕이 그냥 아마도 구멍이 지나면 아마도 구멍이 나머지 구멍이 지나면 이리 감사합니다. 또 이런 색깔의 컬러가 되어 있음 너무 강한 것 같은데 그리고 아마도 구멍이가 세기idé 그 rest에 잘 Grandpa 그런 그녀의 맥주 실내어가서 정말 심하고 너무 무거운 것 같아 이게 이런 컬러? 진짜 아름다운 것 같아 네, 그냥 사용해 모든 컬러 네, 근데 너희도 그렇군요 근데 너희도 그렇군요 저는 물컬로 만들고 네, 아주 쉽게 만들기 네, 이게 모든 걸 만들기 오늘의 색깔을 만들고 오늘의 색깔을 만들고 아직 안 풀렸는데 근데 처음으로는 안에도 그리고는 코벌트운쿠 블랙 별빛의 비가 그리고 그리고 이건 이색이 소재 아직 신경시가 아직 하이 하이 이 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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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전혀 буде! 제작된 acts! 제작된! 제작된 자세인! 여러분이 관심이 있기를 놓을 수 있습니다. 뇌사 시에 말씀하셨습니다. 이 영상은 이게 작년에 지났습니다. 즉, 인테빈이 뇌와요. 와, 위로 색입니다. 제작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아주 좋은 건선이들 감이 생겨서 주문을 넣은 bowl이 들어있습니다. 그메이충에 이거 들어? 즉, 팝피알입니다. 안녕히 계세요. 그 다음에 또는 대구 Kinder. 그리고 제가 고소한 수정하러 했고요 이제 큰 공간 이제 나만에 만들었어요 와우 네, 저 또한 게 다 너무 퍼포먼스는? 예, 제가 조금 흐를 넣어서 에이 닮은 친구와 아버지의 직원은 이 친구가 이겨낸이 하나가 우리에게 이 오일을 지지하는 것이라고 말해 색이 주의가 그룹에 넣어주는 것 같네 네, 이 오일을 지지하는 것 같네요 이 오일을 지지하는 것에 따라서 다행이된 것 같네요 이 오일이도 좋지만 이 오일을 지지하는 것 같네요 색깔이 엄청나게 비용하네요 네, 아주 비용하는 것 같네요 네, 네 이런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도 싶어요? 네,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대 spirit에 좀 더 길거 grouped 더 길거예요 더 güç해 expire. 그리고 이런건헤 influencing Uhmm 이렇게 좁아시피, 좀 더 유명해오했는데, 전 수축을 위해 바라보면서 바로 다른 방법으로 기존을 만들어진 것이고 그래서 이 제품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tienically работы 모두 모두 커다란하게 그래서 많이 가있습니다. 이 뇌이 게 뭐지. 이 뇌이 게 내가 얘기했다는 이야기요. 그 뇌아리가 아마도 이 뇌아리 장빛의 뇌이 그 이상의 법인으로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이는 뇌어로서 그리고 이 뇌트아리는 그리고 이것을 확산하는 과정입니다. 네. 네. 그리고 모든 것들은 무시미가 있는 것들입니다. 그 이유는 너무 비교적이야? 네. 그것도 너무 비교적이야. 그래서 이렇게 많은 것들이 있는 것들은 이런 것들은 없을 것입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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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중요한 것들은 일반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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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또, 예. 네. 야, where did you get all the information about the materials? well I'm just reading all the time! reading, do that, read everything about your materials let's schedule it next month next month we'll be making watercolor YAYAY! see you!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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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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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kay. okay.